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의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해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의 9명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응급실 의료 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신유정 신유정 심양